아 구름이 저 멋있는 구름을 잡아야 된다 오늘 라이브를 잡아야 된다 오늘 대박이다 오늘 성령의 great fire 이말지하다 오늘 성령대 부흥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없었어 충주에 불을 완전히 담아서 설을 불타게 하옵소서 열방을 불타게 하옵소서 저 파키단에 무너진 30개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저 무슬림의 종교의 영들을 파시하는 불을 줘옵소서 저 자연계를 통치하신 전능자께서 이걸로 응답으로 준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예신 great this glory this glory 아멘